헤이 헤이! 블랙! 이발소! 소시지 선발대회 에이! 좋아! 우와! 대단해! 어쩜 저리 똘똘할까? 무슨 일이야? 앉아! 손! 공중제비! 내가 이태껏 본 소시지 중에 제일 영리해! 운동신경은 어떻고! 어? 어? 브래드 사장님 오셨네요? 어쩜 소시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최고예요! 뭐 별거 있나? 주인 닮아 똑똑한 개지! 여기! 소시지 선발대회? 여기 내보내보세요! 소시지라면 우승할 수 있을 거예요! 귀찮게 이런 거 왜 나가? 상금이 백만원? 우와! 상금 백만원에 최고급 소시지 사료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지! 소시지 출전이다! 우와! 베이커리타운 소시지들은 여기 다 모였네! 헉! 헉! 저기 봐! 백만원! 백만원! 이 중 프랑스 파리의 건축물은? 헉! 다들 엄청난데! 우린 어쩌지! 그러게! 어? 어? 저 소시지는 세바스찬이잖아! 오! 그 유명한 여왕님의 소시지! 지금껏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며? 게다가 모든 종목에서 만점이었대! 와! 정말? 올해도 우승은 세바스찬이겠네! 그럼그럼! 여왕님의 소시지가 엄청 실력이 좋나봐! 뭘 걱정하고 그래! 올해는 우리 소시지가 우승이야! 왜냐! 디프레드님이 있으니깐! 하하하하!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 10회 소시지 선발대회를 시작합니다! 와! 첫 번째 시합은 장애물 넘기! 트랙에 설치된 수많은 장애물을 모두 통과하는 소시지만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들 하시고 출발! 네거! 히힝! 우와! 소시지야! 으흥! 잘한다! 으헝! 당황!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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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굴둥아! 3마리 소시지들이 탈락한 가운데 7마리 소시지들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장애물인 외나무다리! 과연 몇 마리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누구야! 호그! 첫 번째 시합은 셰퍼드, 핑크, 똘똘이 그리고 브레드 이발소 소시지가 통과합니다. 아, 소시지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어! 거 봐, 걱정 말래도. 네 마리 소시지가 첫 시합을 통과한 가운데 드디어 세바스찬이 일어났습니다! 뭐? 세바스찬? 세바스찬은 강력한 우승후보답게 여유롭게 걸어가네요. 이제야 출발한다고? 저게 뭐야!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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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스찬이 무사히 첫 번째 시합을 통과합니다! 역시 9년 연속 챔피언답습니다! 역시 우리 세바스찬이야! 이게 뭐야! 다 짜고 하는 거잖아! 완전 불공평해! 소시지 선발대회 두 번째 시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합은 아이큐 테스트! 룰은 간단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정답에 해당하는 전광판 앞으로 달려간 소시지가 통과! 최종 두 마리가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두 디저트 중 나쁜 악당은 누구일까요? 1번 악명 높은 악당 파이! 2번 천사같은 케이크 요왕님! 정답을 향해 출발! 당연히 악당 파이지! 이걸 틀리는 멍청한 소시지가 어디 있겠어? 다들 뭐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소시지들! 세바스찬 너 맞아? 당장 문제 바꿔! 문제가 잘못 나갔군요! 다시 진짜 문제 나갑니다! 다음 주 소시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1번 똥! 2번 뼈다귀! 정답을 향해 출발해 주세요!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 당연히 뼈다귀지! 사장님! 저길 보세요! 소시지들이 똥을 선택했어요! 저 소시지들은 똥을 먹나봐! 더러워서 정말! 세바스찬! 넌 왜 또 거기 있는 거야? 저것 좀 어떻게 해봐! 네! 정답은 2번 뼈다귀였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였는데요! 두 번째 시합을 통과한 소시지는! 강력한 우승후보! 세바스찬과 레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우와! 소시지가 결승에 올랐어! 대단해! 그나저나 세바스찬은 어떻게 결승전에 오른거지? 그러게... 그럼 소시지 선발대회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을 치를 소시지들을 소개해볼까요? 첫 번째 후보! 바이큐도 최고! 미모도 최고! 마음씨도 최고!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소시지! 세바스찬! 세바스찬과 대결할 소시지는 머리도 평범! 얼굴도 평범! 모든 것이 평범한 브레드 이발소 소시지입니다! 제 10회! 소시지 선발대회 우승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지금부터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조시장과 대결을ay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